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'm your girl homi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반갑습니다 보셨어요? 바닥에 슥글리는 거? 아...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뮤직비디오 수행용인데요 SES 선배님들의 뮤직비디오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멋있게 찍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뮤직비디오 촬영장인데 오늘 한번 즐겁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 소화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이게 남자랑은 하나도 관련이 된 게 없는 거 같은데 굉장히 새롭게 탄생이 될 거 같습니다 아... 뭘 해야 되지? 뭐야?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할게요 한 번 자 한 번만 갈게요 네 네 액션 5불에서 재mers이 진짜 너무 vibration 3프로 좀 오글거리게 하는거만 하하하하하하하 애기야 하하하하하 액션 넌 왠지 달랐었지 느낌 예전부터 알고 지난 친구처럼 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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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할래 으하하하하하하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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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함께 있어 몰랐어 난 다녀있어 그 어느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뭐지 물질없는 내 걱정이었다 이제는 나의 품에 꼭 안해지게 나 참 넌 몰랐던 거야 오직 넌 하나 하나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말고 내게 주의한 게 없겠어 이젠 내가 알지 말아야겠어 날이 날은 내 머릿속 간직하게 커졌어 거운 내 뒷속 너는 내 머릿속 너는 내 머릿속 지켜가 돼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